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삭스리,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급락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2%대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장 금요일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 2700선을 내줬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는 개인의 매수세로 오거레일만의 상승 마감하면서 860선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네, 이렇게 양시장이 2주 연속 조정이 이어졌고 간밤에 미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오르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주 거래일도 적었는데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눈부진 활약이 더욱더 돋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AP 시스템, FST 등 이런 종목들 AS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포착주와 무반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죠.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에다가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우리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하락장에 더 빛이 났던 우리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 이번 한 주 정리부터 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제가 한 주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증시가 급등락이 반복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국지우가가 상승세가 이뤄지고 전쟁 우려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이후에 설명드리고 일단 한 주 먼저 정리를 해 드려 보면 반도체 EUV 관련 주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추를 해 드렸던 FST, 이 기업이 급등 랠리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EUV 소재 쪽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한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또 유리기판이랑 엮이면서 또 급등세가 한번 좀 이뤄졌었고요. 이 EUV 관련 주가 이제 막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이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재랑 그리고 부품이랑. 그래서 FST 같은 기업들도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도 천억 이상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제 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이를 것 같아요. 이 720일 사는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펼쳐지는 그런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EUV 관련 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그럼 EUV만 있냐. 일단 소재 관련 주도 움직임이 좋았죠.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북미 GPU 3사를 다 이제 승인을 받았다. 동박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좀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진대제회장이 15억 가까이 매집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 1월 달에 무상 증자가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규모 시설 투자, 캐나다 쪽의 공장이 중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닷건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샘센헬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메입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표사 그리고 회장의 장래 매수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간대 12 물량도 아직 다 안 빠져나갔죠.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공장이 1200억 들여서 공장이 중공이 됐어요. 이 이미지 센서, 비메모리용, 그리고 HBM용, D램용 세라믹 기판을 양산하는 국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1200억 증설한 상태에서 끝났느냐? 아니죠. 이제 막 시작 단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규모 다 시설 투자를 해요. FST, 캠트로닉스, 솔로스 첨단 소재, 그리고 샘센헬스 이런 기업들이 올해부터 대규모 시설 투자를 중공이 되고 내년도에 중공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꾸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해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약화됐어요. 그런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서 4.5% 이상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약간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PPI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이제 PC 물가지수에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PPI 같은 경우가 지금 예상치보다는 또 둔화됐거든요. 상해치가 나오지 않고 물가가 둔화됐거든요. 그러면 월말에 나올 근원 PC 물가지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달에 전년 대비 2.8% 가까이 상승했다 이게 나왔거든요. PC 근원 물가지수가 2%대 중반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연준에서 명분이 생기죠. 연준은 지금 CPI를 갖고 금리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근원 PC 물가지수를 갖고 이제 물가를 확인하고 금리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원 PC 물가지수는 한마디로 또 식품 가격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석유 이거를 뺀 물가지수를 확인해서 금리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일단 이번 달 말에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이 또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제유가인데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 정리 깔끔하게 도와주셨는데요. 그럼 위원님 다음 주도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죠. 저는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한 것 같아요. 항상 미국 증시가 뜨면 시가 갭으로 떴다가 확 밀려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증시가 또 미증시가 급락 나오면 시가 대비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주 한번 목요일날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다음에 CPI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PPI가 둔화되어야 되는데 둔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 PC 물가 지수가 둔화 가능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제 미국 증시의 조정의 원인이 뭐죠? 이 부분이에요. 석유 우려감 가격 배럴당 100달러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왜 올라가느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국제국가 폭등 안 나왔거든요. 배럴당 85달러 수준에서 작년도 평균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막 폭등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간밤에 미국 신념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느냐 또 그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했어요. 지금 4.5%가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4.5%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작년도 9월 달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제 하마스 전쟁과 펼쳐지면서 4.5% 이상 올라가면서 그때 약간 좀 증시가 지수가 한번 출렁거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심리적 마지노선이 1350원대였어요. 그런데 그 라인태를 딱 뚫어버리니까 약간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정부 당국은 나서지 않느냐 외국인들이 안 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쪽 위주로 싹쓸이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대량 매도를 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외환당국이 강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은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좀 안정되려면 일단은 국제국가가 좀 안정세를 찾아야 되고 미국의 어느 정도 물가가 둔화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4월 말에서 5월 달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 전면전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고 약간 지정학적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군사력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거의 전세계 방산 최고의 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란이 전면전을 펼쳐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학과도 대폭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토대로 자꾸 이게 억지로 우려갑니다. 뭐 이러면서 국제학과 폭등이 안 나오거든요. 스물스물 올라오긴 했지만 대폭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정의 빌미를 이런 부분들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역시 국제효과가 혹시나 모를 또 100달러까지 올라가느냐 이 부분하고 역시 이제 근원피시물가 지수가 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시면서 아마 저는 금리난은 반드시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8호 의장이 한 얘기가 또 있어요. 또 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올해는 미국이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고용이 견조해도 금리내를 할 수 있다. 2%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예방적 금리내를 할 수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지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미국 부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경원을 육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예 물가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고금리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우려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나중에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방적 금리내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으로 아마 미국 정부도 이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후자 쪽으로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월달 정도에는 금리내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구리,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을 볼 땐 중국 경기 부양과 함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또 앞으로 하반기에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잘 보시면서 이번 미국 증시의 조정은 조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적금에서 주력하시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이것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1, 2년 동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목요일장 우리 시장을 보면 미증시 하락 여파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가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죠. 이랬기 때문에 간반 미증시 하락했다고 걱정하실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하셨고요. 반도체, 원자재 그리고 유리기판 쪽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숙과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식 싹쓸이 오늘도 반도체 후공정 준비해왔습니다. 주도주 4인방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미반도체가 작년도부터 해서 대박이 터진 종목이에요. 아 왜 이 종목을 제가 만원대에서 보고도 왜 공략을 못했을까 그놈의 프로텍 때문에 못했습니다. 프로텍을 그때 프로텍도 같이 봤거든요. 똑같이 자사주매비 200억이 들어온 기업이다. 그런데 프로텍은 자사주매비 그 전해에 좀 들어왔었고 전년도 2022년도 이 기업은 2023년도 언저리에 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자사주매비 끝나고 만원짜리가 지금 15만원까지 간 거예요. 사실상 10배 이상 지금 올라갔거든요. 이미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이었죠? HBM의 핵심 TSB, TC본드 장비 HBM 쪽을 역시 만든 핵심 공정장비 역자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리기판도 그래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HBM에서 경험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이 기업이 역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7만원 13만원대에서도 대표이사가 부회장님이 매수세가 20억, 20억 계속도 들어오시죠? 13만원대에서도 왜 살까?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날까요? 왠지 올해 삼성전자 쪽에 또 재료도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삼성전자랑 소송전을 벌이다 보니까 아직 삼성전자랑 거래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손을 내밀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 만큼 13만원대도 비싸지 않더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13만원 이탈되면 그러면 여기서 과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왠지 또 부회장님이 매수세가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13만원대에서 또 공격적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40억 가까이가. 그래서 그만큼 이런 기업들은 지금 대량 거래가 시험되면서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아요. 주식은 항상 대량 거래 대음선 이 부분을 잘 주의깊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더 간다더니 또 이제 왜 못 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더 갈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예요. 5만원대 작년 9월달 그리고 올해 2월달 이렇게 5만원대에서 바닥을 짚어드렸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중장기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여기서 꼭대기에서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HBM 시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막 시작 단계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2.9배, 2.5배 증설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유율 그리고 이익률을 20% 가까이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일단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원대에서 강수를 해드렸던 부분이 어? 제2한미반도체에 도전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이유가 어? 이 기업이 앞으로 글라스기판?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장비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잖아요. 지금 양산 단계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고 종목 지정 때문에 떨어진 것뿐이지 대량거래 대음선이 없잖아요. 이 회사가 이제 한 4월 다음 주 이후 다다음 주쯤에 기업설명회가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자회사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대규모 수주 임박돼 있다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옵틱스도 아마 예상은 그래요. 이 21선 정도 2만 원대 한 초반대 정도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 초반에 한번 내려왔다가 주반에는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 재차 다시 다다음 주 이후에 5월 달 재차 점진적 상승세가 또 이뤄질지 모르죠. 대량거래 대음선이 없고요. 그리고 역시 상투신호도 나오지 않았고 최대주주의 매도 물량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기판 시대도 이제 막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뒤면 대량 양산을 지금 대기업들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를 JNTC가 대기업에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거죠. 올해 지금 하반기 샘플을 양산해서 그래서 올해 연말 전에는 공장의 착공에 들어가야겠다. 글로벌 고객사랑 협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JNTC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최대주주가 이제 매집을 한 기업이죠. JNTC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만 1,000억대를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맵이 67억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회장님이 10억 장례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해서 이제 전장사업 벤츠에 6,000억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 이제 글로벌 강화유리업체 코닝사 쪽이랑 협업을 해서 애플 쪽으로 공략을 준비하겠다. 삼성, 지금 갤럭시 워치 5, 6에 다 공급하고 있죠. 화해 쪽에도 역시 가장 비중이 높은 상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애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애플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1분기 점유율이 이제 30%대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갤럭시 AI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데 애플은 60%대에서 40%대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화해 쪽이 또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JNTC 같은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로틱스 21선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CNS. 그래서 이 기업이 밑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설 선물입니다. 말씀드리면서 바닥에 있을 때 한 5,000원, 6,000원대에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샘CNS도 아직 기간 수급 이탈이 없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등을 하니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뭐 400억 이상의 기간 소화 매물이 있어요. 급등을 시켜놓고 막 네오샘처럼 날려버리면서 소화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HB 테크놀로지도 막 500만 주 소화하는데 막 급등세가 이뤄지면서 기간들 물량을 다 소화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날까요?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이 해소가 되면 그때는 더 가벼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샘CNS 같은 경우도 올해 1,200억 증설한 공장이 중공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는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 후공정 업체들이에요. 후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샘CNS는 이익률이 굉장히 큰 편이었거든요. 랜드플래시로만 30%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HBM 그리고 AI 반도체 패키징용 제품 개발을 진행하라 한다. 앞으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는 유리기판과 세라믹기판은 반드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회사 관계자가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샘CNS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중장기 정별 상태에서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5천 원대에서 강추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삭스리는 바닥을 찾는 거다 이 부분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바닥을 설명드릴 때만 그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JNT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고점을 뚫어버렸죠. 뚫어버리고 딱 상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날 여기서 상가를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날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상가를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생각을 전날 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날 야, 다음날 상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접근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야, 이거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렇게 밀집 국면에서 전고점 딱 뚫어버릴 때 날아가거든요. 반대로 밀집 국면인데 전저점을 딱 이탈시키고 역방향 이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폭락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JNTC를 평가할, 논의할 필요가 없는 기업 같아요. 이 기업은 완벽하잖아요. 저가 매수만 주력을 하고 싶어요. 만원대, 만 2천원, 만 3천원대는 기간과 최대 주제 매집당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 2천원, 만 3천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는 희박하지 않을까. 또 극도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저저가를 만 6천원대로 봐야 되는데 지난주 시간에다가 또 급등을 했잖아요. 아, 또 만 6천원 오기도 또 웬만해서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JNTC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샘플 양산과 대규모 공장 착공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올해 저는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대기업의 도전장을 낸 JNTC를 좀 꼽아야 되지 않을까. 중소기업 중에서 과연 대기업의 도전장을 낸 기업이 있나요? 있죠. 작년도에. 금양이 있었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대덕전자가 있었죠. 대덕전자 5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금양은 수십 배 올라갔죠. 그래서 대기업의 도전장을 낸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는 JNTC는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방법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전화는 02786-1022-1023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외숙과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꾸준히 강조를 하셨죠. 우리 싹쓰리는 바닥권을 찾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과연 바닥에서 매수 잘 하신 분이 나오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N캠이고요. 매수가는 36만 5천 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주가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따라 들어가셨네요. 이번 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먼저 또 혼나셔야 될까요? 오늘도 또 혼나셔야죠. 항상 혼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바닥을 찾을 생각이 없으면 저는 너무 아쉬워요. 주식 투자는 항상 이게 정답이거든요.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아라. 그런데 최저 바닥을 잡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항상 어느 정도 그래서 주식 격언이 이런 격언이 있는 거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아라. 왜? 최저 바닥에서 완전 머리까지 먹으려고 하면 또 그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욕심을 좀 버리고 무릎에서 사. 그다음에 어깨에서 팔다 보면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여기가 꼭대기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바닥은 지났잖아요. 벌써 바닥 대비 8배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식은 밀집 국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벌어진 국면은 맛집이 아니다. 밀집 국면이 맛집이다. 맨날 얘기해드리잖아요. 맛집을 지금 밑에서 찾아 들어가야지. 맛집도 아닌 데에서 위에서 왜? 벌어진 국면에서 왜? 여기서 도전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간다 못 간다는 여기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 성장성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미리 단정시킬 수도 없고 전기차 수요가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르게 확대될지 이건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정고점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정고점 뚫어버리면 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봉션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봉션하면 박스권 하단이 어디예요? 21만 원대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반토박 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도전한다고요?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놀이기구도 잘 못 타요. 놀이동산 가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 건 싫거든요. 이런 기업들 지금 너무 무섭잖아요. 21만 원대가 그 라인에서 도전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 라인 때가 깨져버리면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시 밑에서 봐야 되고. 그런데 이 기업은 상처도 매도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단기 주의깊게 매매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셔야 되는데 간밤에 일단 뉴욕 증시가 좀 꺾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은 또 빠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쌍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 경계 구간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지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NKM 대신 그래도 전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21만 원까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 라인 때가 깨져서 10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럼 저는 다시 풀베팅하고 싶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을 때를 사는 거잖아요. 때가 늦었어요. 다음 버스를 다른 종목을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성공 투자 빌어드리고요. 항상 바닥을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민경님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많이 혼내지는 맛이라고 말씀 남겨주셨어요. 이번에는 꼭 살살 해주시길. 잘 알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제우스. 제우스요? 네 17200원에 30% 17200원에 비중 30%요. 네. 네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어제 매수. 어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조금 크시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잘 여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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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관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잠깐 좀 분석을 한번 해보느라고 제가 참 시간이 많으면 진짜 자세히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데요. 일단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좋았습니다. 네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발음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가 일단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 위치에서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위치예요.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은 맞아요. 반도체 세정장비 좀 이제 그쪽에 진출하는 기업 중으로 실적도 급증할 걸로 전망은 되고 있고 대신 좀 늦은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종목을 때려 사야 되는데 약간 늦었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주식 싹쓸이 방송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721선이라는 게 있어요. 3년 동안의 이동 평균선 제일 빨간색 라인선으로 그어봤거든요. 제가 그은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차트를 유심히 보면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시험됐던 적이 있어요. 2020년도 9월달 그때 코로나 유기 이후 720년 뚫어버립니다. 그때가 급소죠. 왜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어? 이때 720년 뚫어버리네요.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이제 전환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눈에 띄는 부분이 2020년도 이후에 과연 그 720년 부분을 깬 적이 있나요?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럼 딱 한 번 또 기회가 왔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11월달에 720년 또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샀으면 지금 100% 가까이 수익이에요. 그런데 왜 안 보셨을까요? 그때는 못 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좋다 좋다 얘기 나오니까 자꾸 그리고 바닥 대비 한 100% 정도 올라오니까 관심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무상증자까지 한 주당 두 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은 바닥권이 좀 지나갔거든요. 중간에서 애매하게 여기서 가느냐 못 가느냐 간혹 가다 이런 위치에서 진짜 장이 너무 순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지정학적 우려감이라든지 지금 이란 이산화의 전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원래 그럴 때 또 봐야 되거든요. 만 원대가 바닥권이에요.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많이 떨어지면 이 종목은 항상 700일 선까지 떨어졌으니까 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200일 선 부근이 지지권이에요. 만 원천 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니까 그 지지권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혹 보다 개인 투자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지권을 딱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만 칠천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만 원천 원가 떨어지면 손실이니까 지지권이 이탈되는데도 매도를 안 해요. 그냥 에이 좀 들고 있어봐야지. 그러다 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때는 이제 보대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지지권 이탈되면 경계를 했다가 다시 바닥권 오면 다시 저가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아니면 지지권 이탈됐다가 다시 200일 선 회복되면 만 원천 원대에서 다시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권을 항상 꼭 지키셔야 돼요. 물론 제가 추천드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2만 원대 초반 2만 2천 원, 2만 3천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었거든요. 그래서 2만 2천 원, 2만 3천 원대.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선반영이 돼 있어서 2만 2, 3천 원대까지 목표치를 자꾸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이런 기업들은 실적과 재무상태가 또 양호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했다는 건 성장성이 있고 상승 가능성이 높게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익을 충분히 향후해 기간과의 싸움이지 이 기업을 못 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고 단지 때가 좀 아쉽다는 거 2023년도 10월 달에 주식 싹쓸이를 보고 이 727원 빨간색에서 베팅앱스는 얼마나 좋을까. 그때 매수를 했으면 지금도 70%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은 명심하실 게 앞으로는 이 721상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서 매수계를 항상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며칠선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700? 며칠선? 721상? 중요한 거 잘 포인트로 짚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결국에는 익절 처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다시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에이징 랜드고요. 매수가는 6만 1천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장 금요일장에 급등을 하면서 약간 수익 구간에 계시기도 했었네요. 얼마쯤 매도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도 좀 혼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바닥을 찾을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주식 투자는 바닥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더 갈 거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기업이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나마 방금 전에 전화 주셨던 그나마 제우스는 그렇게 버블까지는 아니에요. 퍼가 10배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이징 랜드는 퍼가 수십 배잖아요.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 디자이너스 기업은 아니죠. 물론 당장은 TSMC가 이 기업은 TSMC 쪽의 디자인하우스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협력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TSMC가 전 세계 1위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TSMC가 우리나라 기업을 물론 기술력이 좋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까요? 대만 업체들도 디자인하우스 괜찮은 심지어 매출 조단이 나오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 기업을 전폭적으로 또 좀 더 지원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D 테크놀로지 국내 디자이너스 1위기업이 AD 테크놀로지인데요. 그 기업이 그래서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를 선택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AD 테크놀로지를 만 원대에 있을 때 한번 공약을 했었죠. 그 기업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 저점이 지지권이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전 저점, 5만 천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천 원대 이탈되면 경계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강력한 저항권이 7만 8천 원대, 8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는 매도계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이 더 이상 크게 터진다 하더라도 저는 바닥 대비 이미 많이 올라온 기업이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바닥 있는 거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자님이 매도가 궁금해 하셨는데 7만 원, 8만 원대에서는 익절 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의 포착주 AS 받아볼게요. 반도체를 강조하시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새롭게 주신 두 종목이 한 주 동안 활약이 또 눈부셨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FST, 위원님이 EUV 관련주 꼭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월요일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면 이틀 만에 20%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FST 같은 경우는요. 제가 EUV 쪽에서 이거 말고는 진짜 대용 의지가 될 만한 건 없겠다. 왜? EUV 장비랑 부품을 다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2만 2,5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장래 매수 3억 원 지난주에 들어오고 나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올해 9월달, 10월달쯤에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에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를 유치하고 나서 왜 대표이사가 지금 매수했을까요? 하반기를 누리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2만 2천원, 2만 3천원대에서만 매수를 잘하면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아직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하반기 전에 미드 주가금 급하게 올라가서 과일권에 들어가면 그때는 경계감함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부터 파라볼리그의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이제 막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매수에 들어오고 이걸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을 뚫어버리면 예전에 대량거래 시연됐던 3만 9천원 있죠? 그 고점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2천원대의 부근, 2만 3천원대의 부근에서만 전 매수계를 노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바닥을 찾아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AP 시스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주에 정말 완벽한 종목이라고 표현까지 하셨는데 역시 어제 장중에는 23%나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네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를 알아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지금 FST나 AP 시스템의 눈에 띄는 부분을 보세요. 제가 오늘 720선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지금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나요? 아까 문의를 주셨던 종목들 보면 다 720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위로. 위로 벌어져 있는데 딱 붙어가지고 밀집돼 있잖아요. 벌어진 국면이 아니잖아요. 밀집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 국면에서 대량 거래시연되면서 이제 막 터닝하고 있다는 건 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상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AP 시스템은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한 6배 정도밖에 안 돼요. 퍼가 10배도 안 돼요. 그러면 극도의 저평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격은 월봉도 이번 달 대량 거래가 시험되면서 MHD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이제 막 전환되죠. 장기 평선 이제 뚫고요. 밀집 국면에서. 중장기는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은 태양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안 엮인 게 없죠. 거기에 심지어 2차전지 장비까지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설명 들었느냐? 원래 아니죠. 작년도 11월 달에 19,000원대에 있을 때 바닥을 짚어들였었어요. 대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좀 시간은 몇 개월 걸렸지만 그래서 바닥을 찾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9,000원대가 바닥이었는데 앞으로도 723 부근 그리고 723 아래에 있을 때 그럴 때 기회를 잘 누르시게 되면 그때는 죽지 않을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기업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중장에 바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날마다 대박님이 배아파 시스템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배아파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새로운 바닥주 5종목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 볼 종목 이 종목 때문에 위원님이 성을 바꾸셨죠. 필지우 위원님의 찐사랑 종목입니다. 무려 279% 상승률을 보였고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눌림이 나왔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주 일단 경고 종목 지정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폭강좌 시간에 피로프텍스는 일단 주 초반까지는 조정목이 이어질지 몰라요. 대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1선 부근 정도가 2만 천 원대 부근이거든요. 2만 천 원대 부근. 그래서 21선 부근이 바닥권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주 초반 때 좀 떨어진다고 하면 물론 거기 안 찍고 움직일 수도 있죠. 대신 대량 거래가 시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일단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려면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주 일단은 일주일 정도 이번 주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거쳐졌고 이제 다음 주 이후에 다다음 주쯤에 기업 설명회와 함께 다다음 주쯤에 상승 초점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이후에 주 초반의 전략 그리고 주 후반의 경고 종목 지정 해제 기대감 때문에 전략 후강 그 다음에 다시 다다음 주쯤에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리기판은요. 아마 모든 업종을 다 통틀어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유리기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미세 공정이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이게 패키징 쪽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성능은 수십 프로 좋아지고 전력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패키징 쪽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지금 중장기는 끝나지 않았고 단계는 이제 과일권에서 단계는 경계구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고점에서 조금 빠져서 걱정하실 분들 위해서 위원님이 꼼꼼하게 AS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 후강의 장세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HB 테크놀로지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지난주에 상한가를 갖고 이번 주에는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하면서 무려 6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더니 목요일, 금요일은 다시 올라갔어요. 다음 주 반등 이어질까요? 네 빠르게 진행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번 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험되고 있거든요. 중장기 아직 바닷건이잖아요. 투자심이 50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HB 테크놀로지는 유리기판 쪽에 앞으로 매출이 10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 얘기 나왔거든요. 아, 끝나지 않았어요. HB 테크놀로지가 올해는 작년도와 틀려요. 왜? 작년도는 아직 12 물량을 작년도에다 해소를 못했거든요, 소화를. 그런데 올해는 이 12 물량 나머지를 다 소화를 했어요. 500 이슈 물량이 사라졌다는 거죠. 물량 부담 우려가면 적거든요. 앞으로는 증시만 받쳐주면 좀 더 가볍게 움직일지 몰라요. 앞으로 저 6,000원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면서 2,000원대, 초중반대에서 보신 분들만 6,000원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지금 보신 분들은 매수꾼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새로운 포착주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개.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의원님? 이제 원자재 관련 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구리가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얘기 나오거든요. 아르헨테나 쪽에 구리광산이 지금 또 멈췄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2구 산업의 대장주거든요. 2구 산업은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서 현대차, 독일 폭스바겐에 2구 산업의 제품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 상가 1차, 2차 밴더에 전기차는 소재를 납품하는데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이 구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엄청나게 또 필요하거든요. 최대 100만 톤 가까이 또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구 산업 같은 경우가 이 구리 배터리와 반도체 쪽에 핵심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는 뭐 아직 꼭대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2구 산업,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자세한 또 투자 전략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2구 산업이었고요. 과연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 예, 이 기업이 이제 또 때가 된 것 같아요. 조일 알미늄인데요. 참 제가 이런 기업들을 주식 삭슬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난주 장 끝나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시간을 나니까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 주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등하지 않을까? 아마 온라인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리 관련주 알루미늄. 이제 막 가격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일 알미늄도 롯데 알루미늄 쪽에 1조 원 정도 수주를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동원 시스템지랑 수주 계약을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협력사 다각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원 시스템지 쪽에 직수의 주로 볼 수 있는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서는 3알미늄이 크게 떴었거든요. 이 기업은 이제 바닷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 투자한 단가가 3천 원대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또 자세한 투자 전략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원자재 관련주였네요. 자세한 전략 9시에 무방이 시작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아 예. 3번 어버부 반도체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어버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저전력 반도체의 핵심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지분투자 유치를 했고요. 자사주매에만 50억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MCU 1위 업체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에 3천만 개 MCU로 공급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국내 정부에서 저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저전력 AI 반도체 쪽에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지원해주겠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주 금요일 날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오전 9시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번째 바닥주는 어버부 반도체였습니다. 전략 9시에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4번째 종목은 어떤 거예요? 이 송호전자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이 송호전자는 단기로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SK 시그넷 쪽에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대량 양산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 쪽에 부품 모듈과 캐비넷, 후공종까지 담당을 한다고 했거든요.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이 너무 싼 것 같거든요. 이 기업에 지금 자사 주매입도 수십억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최대 주가 3자배정 유증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하반기부터 하나솔루션 쪽에 태양강 인버터 콘덴서도 뚫은 기업이거든요.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콘덴서 하나당 10만 원인 정도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는 태양강 인버터 콘덴서가 개당 한 2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왜 최대 주가 2년 동안 계속 매집을 했는지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1280원대가 12행사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량 부담으로가. 근데 주식은 기업 펜다멘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악재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번 달 눌러줄 때가 매수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세력들도 1280원에 들어왔으면 최소한 1600원, 1700원대는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10%, 20% 가까이는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0원대 중반대가 이번 내려올 때가 마지막 급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투자 전략은 또 9시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직접 단기로 볼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상승세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 성호전자였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9시 무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 오늘도 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JNTC를 제가 또 설명드렸는데 HB 솔루션을 또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HB 솔루션이랑 JNTC는 제가 조금 더 믿고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 좋고요. 재무 상태 좋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 대규모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주가 다 대규모로 지분을 늘린 기업이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내용이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아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시작 단계인 것 같고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중장기 완벽 정별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HB 솔루션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TSMC, 삼성, 에스케닉스 이런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인텔, 초박마 계측 장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미 3월 달에 장비반이 목전에 두고 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주주, 이대주주가 장래 매수 들어오고 지분을 늘린 다음에 무상증자까지 세주까지 들어왔다는 건 주식수가 4배로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세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 중장기 바닷건에 있는 만큼 자세한 투자 전략 또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HB 솔루션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작 단계고 완벽한 종목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네요. 이런 종목 잠시 후, 아, 9시에 시작을 하죠. 무방해서 알려주실 텐데 위원님, 자세한 소개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M2NW 지금 1분기 전체 베스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응원 바라겠고요. 항상 신뢰할 만한 방송을 위주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니까 항상 장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믿고 신뢰해 주시면서 끝까지 주식을, 바닥을 찾는 방법을 잘 배우시면서 투자하시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장이 안 좋을수록 꼭 함께 하시면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공명정지우의 주식 삭스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무방은 9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간 베스트 대상 3번이나 수상을 하셨고 1월 베스트에 1분기 베스트 상까지 받으신 공명정지우 위원과 9시에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삭스리! 주식 삭스리!